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레윅 28장에서 2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미리 가난한 그들의 밭에서 지켜야 할 법을 주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까이 농사 지을 수 없는 시내 광야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난한 그들의 밭에서 지켜야 할 법을 미리 주십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리지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무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급한 후 여전히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꿈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가장 품위 있게 살 가난한 땅 그들의 밭에서 행할 반무통이법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아스 제사장 나라 반무통이법을 지켜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레유기를 통해 주신 반무통이법을 베들레엠의 보아스가 그의 밭에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루키에서 보아스는 이방인 루스를 위하여 네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째 루스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 자기 밭의 일꾼들에게 루스를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 루스에게 복근국식을 주어 배불리 먹도록 합니다 넷째 자기 밭의 일꾼들에게 루스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에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으로 이방인 루스를 제사자의 자리에 세웁니다 결국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릅니다 세번째 포인트 이방인 루스 이방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보아도 제사장 나라의 법은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보아스의 배려를 받은 이방인 루스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는 낯선 타국 땅에서 온 이방인인 루스와 과부가 되어 고향을 다시 찾은 나오미가 제사장 나라 법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하고 존중한 제사장 나라의 재판에 관한 법이 내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가이니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내리며 이스라엘의 월등한 제사장 나라 법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소극적 방어로는 가난 풍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난 땅의 악한 풍속과 문화에 대해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난한 족속의 우상 숭배는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몰래객에게 제사할 정도로 악한 죄악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거룩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웃사랑이며 공유로운 사회를 세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최고의 시민운동 교대입니다 우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거룩 실천은 재판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거르라고 말씀하시며 재판의 기준을 정해주십니다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거룩 실천은 자신의 마음에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범죄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바로잡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유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또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거룩 실천이 삶 속에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여와나 성경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국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39일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급당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의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문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인에 있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물내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끌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무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에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원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권재물 곧 속권재 순양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권재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오.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들여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까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외국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귀래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유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해가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마했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 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길이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징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